자, 르돌란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다입니다. 남해에 있는 남해바다구요. 자, 오늘 주택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와 바로 접혀있는데요.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한번 보죠. 자, 편안한 풍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이 있구요. 바다 보입니다. 자, 이 뭐 바다... 남해하면 바다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주택만 이 아닙니다. 여기 주택이 있구요. 그리고 이쪽에 또 창고 하나 또 있구요. 이쪽에 넓은... 이 넓은 땅들이 다 포함입니다. 아, 네. 자, 어떤 정도인지 한번 또 위로 올라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 바로 앞에 쪽이군요. 주택 앞쪽에 이렇게 바다 풍광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 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다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짓기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죠. 자, 여기다 주거하시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카페나 이런 건 되진 않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요. 자, 위쪽에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주택과 창고가 있구요. 비닐하우스 있고 이쪽 이렇게 크게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오토캠핑장, 야행장 이거 하시면 아주 매력 있습니다. 글램핑장 하구요. 자, 보시죠. 위에서 보시면 바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어... 뭐 바로 바다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우사가 아니에요. 우사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에 오늘 주택과 토지의 경계가 되겠구요. 자, 이쪽 보시다시피 이쪽이 남동향입니다. 남동향 어... 넓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구요. 자, 이쪽은 이쪽은 구규지입니다. 구규지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구요. 만일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점령료 조금 내면 되겠죠. 자, 일단 뭐 구조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제가 서있는 이곳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앞쪽에는 해안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풍광까지 있는 오늘 매물 지금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여기가 대문쪽입니다 대문쪽이고요 오른쪽 오른쪽에 별동 왼쪽이 본체가 되겠습니다 내부도 아주 깔끔한데요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주차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아주 크게 마련을 잘 해놓으셨고요 자 왼쪽부터 쭉 옆으로 가면서 볼게요 여기 우리 원래 댕댕이 친구가 있는 곳이네요 자 그리고 옆으로 쭉 이어집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꾸신 정원이나 이런 과실수들을 현장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가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 이제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보이실 거고요 굉장히 우람하죠 튼튼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잔디마당인데 잔디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양탄자를 밟는 듯합니다 네 진짜로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왼쪽에 이런 데 뭐가 나무부터 해서 여러가지 과실수들이 많은데 피디님 오랜만에 좌측에 여러가지 과실수들을 좀 쭉 자막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계속 돌아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수도가 있습니다 야외수도가 곳곳에 있는데 우리 매물의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 연못은 지금 밑에 물고기도 있는데요 이 물은 지하수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산물을 이용을 합니다 빗물이 많이 받치거나 하면 빠져나가는 물도 있어요 구멍도 있으니까 넘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뒷편들도 보시면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데요 뒷편 산들은 사유지입니다 네 구기지는 아니에요 자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쪽에 비닐하우스 창고 비닐하우스 창고가 있습니다 농기구들과 함께 이런 또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자 지금 이쪽으로 나오면요 물이 지금 흘러가는 이렇게 고랑이 쭉 이어집니다 이쪽 라인들 안쪽으로 가 우리 매물이에요 경계 다 짚어드렸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멀리까지 다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옆으로 쭉 해서 이쪽에 대추나무 붙어서 여러가지 돌배나무 네 감나무 뭐 다 있습니다 복숭아까지 여러가지 작물도 쭉 있고요 네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이쪽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뭔가 이걸 상업적으로 아니면 뭔가 계획을 좀 갖추고 계신 분들이 봐주시면 이 넓은 면적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바로 앞에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매물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벌써 비료를 쫙 갖다 놓으셨네요 조금 있으면 뭐 다 이제 미끄럼으로 뿌리시게 되겠죠 네 네 자 이쪽으로 가서 이동을 해 볼게요 보세요 이쪽 보시죠 중간중간에 요렇게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게 다 보여요 네 두릅도 그죠 네 이렇게 있구요 쭉 가보겠습니다 우리 매물 뒤편 소나무가 아주 이쁘네요 햇살도 송홍일 들어오고요 이런건 전정을 잘 하셨네요 모양이 참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거의 분재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돌아 나왔는데 바로 앞에 여기까지입니다 옆으로 해서 쭉 이어지게 되구요 자 일단 건물 외관 다시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보시면 밑에 아래쪽은 거의 대리석으로 다 바닥을 해 놓으셨구요 건물 외관도 보시면 요런것들 대리석 두께가 다 보이시죠 네 직접 거주를 위해서 아주 아낌없는 투자를 다 하신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쪽도 보세요 앞으로 다 달아내신 것도 이런 대리석을 다 일일이 다 시공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지금 아래쪽 아래층은 1종 아 2종이죠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쪽입니다 또 앞으로 쭉 가볼게요 뒷편인데 뒷편이 아주 슈컨하니 좋습니다 여기가 네 아 뒷편이 진짜 시원합니다 제일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이쪽이 살짝 한번 돌아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도 한번 보시구요 어우 진짜 튼튼해요 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창고 쪽이 되겠습니다 창고 쪽 뒷편도 여유가 있구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하구요 아 여기를 좀 가야겠군요 여기를 빼먹었네요 여기가 또 원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살짝 한번 앉아 볼까요 자 이렇게 바다가 또 쭉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또 쭉 들어옵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쪽 까지도 네 조경수에서 정원으로 가꿔 놓으셨구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부 하나씩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아랫동 별동입니다 별동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시죠 어 여긴 뭐 취미공간 놀이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네 여기 공간 있죠 여기도 어 전기판넬로 난방이 들어오구요 또 여기 아래쪽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일석이조네요 요건 네 여름에 여긴 정말 시원하겠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구요 그리고 바다를 바로 뭐 접해 있으니까요 바깥쪽과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그냥 다들 차 한잔 하시고 즐기시다가 가신다 그럽니다 어 부럽습니다 어 여기는 또 요런 것도 있네요 예 겨울에만 쓰는 건데 이건 정말 한 겨울에만 짧게 쓰실 수 있겠어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에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요렇게 보시면 냉장고부터 공간은 좋아요 네 자 여기 이제 참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요거 정말 참고로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자 이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 본체입니다 본체인데 자 살짝 한번 제가 본체 아래쪽부터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정상적인 입구 쪽은요 여기 앞에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입구 쪽입니다 들어갑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1층은 근린생활시설 자 정원 카페 정원 카페 이런거 어떨까요 바다를 끼고 있는 정원 카페 생각해보니까 아주 매력이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요렇게 창도 많이 나와 있구요 좋아요 공간도 꽤 넓습니다 공간도 꽤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뭐 굳이 방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여기 창호 제가 안내를 나중에 해 드릴 텐데요 여기 창호 보시면 다 지인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인으로 이중창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자 여기 1층에 이 공간은 전기판넬로 난방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시면 이 넓은 공간 상업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네 바깥쪽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있구요 여기 쪽으로 가시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짝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요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구요 화장실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주방이 있죠 네 조리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자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2층은 이제 주거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정상적인 문이 되겠구요 자 현관 올라가시면 지금 바닥이고 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야외 화장실 별도로 마련되어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쪽이 이제 조금 전 보셨던 그 공간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계단 있구요 어 타일로 이렇게 양쪽 전체 다 돌려놓으셨는데 진짜 튼튼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튼튼하게 네 자 요렇게 2층을 이제 올라가는 계단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짝 더 보시구요 네 자 요 2층은 제가 내부 들어가서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층 공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2층 입구구요 자 여기 왼쪽이요 그 여러분들 살짝 보여 드릴까요 자 요렇게 예 앞쪽 어 헤헤 베란다 쪽으로 나오는 네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이쪽부터 보여 드리고 여기 공간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 요기 지금 앞에 보시면 문이 있죠 요기 위 안쪽에는 이제 창고 공간처럼 해서 또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아 비상 물통 큰 저수통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이 현관 입구 쪽인데요 깔끔하죠 밑에 바닥 대리석으로 되어 있구요 진짜 많이 투입하셨어요 자 오른쪽 신발장 어우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네요 거울로 되어 있네요 하하 하하 아주 넓습니다 전실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중문을 통과를 하구요 자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서 위치를 좀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입니다 왼쪽에 욕실이 큰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이 거실 거실 앞쪽에 포치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 제 맞은편 소파 뒷편 소파 월 뒷편이 안방 안방에는 이제 욕실이 하나 또 있구요 그 다음 이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구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해서 총 방은 두개 방은 두개 욕실은 두개 포치 거실 주방 다용도실 자 보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한번 일단 돌아볼까요 네 일단 요렇게 보시고 한번 돌아볼게요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주방도 그러구요 자 특징들 바로바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톤이 굉장히 밝다 라고 느끼면 어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느낌 그대로 받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어 어 위에 쪽에는 가운데 우물형 천정이 있구요 또 왼쪽에 몰딩도 거의 밝은 톤입니다 예 몰딩도 밝은 톤이구요 예 앞쪽에 창 큰 거 되어 있구요 바닥 보시면 강화마루입니다 네 강화마루 로 되어 있구요 왼쪽은 tv 월도 깔끔하네요 예 네 그리고 오른쪽에 가 소파 월 소파 월 소파 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뭐 여러가지 집기들 다 거의 포함을 해 드릴 거에요 포함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구요 약간은 협의하셔야겠지만 모든 것 거의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어 이중창 네 지인으로 되어 있는 아주 상위 레벨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이중창으로 되어 있구요 여기가 이제 포치 부분인데 어 자 우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어 베란다 연결이 되구요 베란다는 앞으로 여기로 쭉 옆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바다를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바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은 왼쪽에 요 밖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 이쪽에 또 오른쪽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공간들은 포치라고 하는데 그 전체 편백입니다 예 국내산 편백으로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주방으로 갈게요 자 주방 보시면 오른쪽에 냉장고 자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 화이트톤으로 상하부 같은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어 개수대 그 다음에 인덕션으로 또 취사하시구요 가로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식탁 자리인데요 식탁 자리도 4인형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시요 면적이 꽤 넓어서 그러겠죠 자 여기 주방 쪽에서 한번 더 보시죠 네 아주 넓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 어 여기 뒤에 이제 물통 보이네요 큰 예 김치냉장고와 세탁기가 있구요 오른쪽에 또 수납공간 선반까지 있습니다 네 여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 싱크대가요 주방가구 NX네요 네 브랜드가 NX로 되어 있습니다 NX 브랜드 이쪽으로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으로 오시면 안방이 어 조금 작은집에 거실보다 커요 네 어 진짜 넓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자 바깥쪽 역시 받아보실 수 있구요 자 여기 창호 두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50cm가 넘어가요 제가 볼 때 바깥쪽에 두께까지 합하면 측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중창 침대 놓고 장롱을 넣고도요 옆에 장롱이 몇개 들어갈 정도로 하하 굉장히 넓습니다 예 진짜 넓었구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안방에 욕실인데 욕실도 꽤 큽니다 안방욕실이 보통집에 그냥 욕실만 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구요 자 그 다음 이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에 방이 하나 또 있죠 네 이 방도 적지 않습니다 자 여기엔 엔엑스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구요 그 다음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예 위에서 한번 보시면 이 방도 이 방도 엄청 큽니다 벽지나 요런 것들도 실크벽지로 되어 있구요 자 요런 가장자리에 몰딩도 화이트 아주 고급스러운 문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욕실을 보여 드려야 되겠죠 자 이쪽 욕실 보시죠 안방욕실이 꽤 크다 그죠 음 이 공간 못지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공간도 꽤 큰데 욕실들은 상당히 크게 안방과 마찬가지로 다들 큽니다 네 요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이제 바다죠 뭐 바다 그리고 어 이종걸린생활시설이 예 1층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가장 큰 또 장점이 되겠고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요 요즘도 야외 정원 카페나 요런 것들 굉장히 유행하는데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거 뭐 애견 펜션 뭐 여러가지 펜션도 괜찮고요 바다를 접하고 있다라는 거 무조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요렇게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 어 보물섬 남해 아 다들 한번씩 오시면 감탄을 잘 내는 바로 그 남해에 위치한 바닷가에 접하고 있는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단순 뭐 주거용 보다는요 어떤 아주 특별한 용도를 좀 고민해 보시고 매수를 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됩니다 특히나 일정은 근린생활 시설이니까요 아주 튼튼하고 넓은 면적에 바다를 접한 귀한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 주시구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